명덕읍 다물리 다물항에 와 있습니다. 양쪽으로 호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배들이 바다로 갈 준비를 나란히 하고 있네요. 물이 아주 아주 맑습니다. 언덕에는 집들이 있어서 다물리에 있는 집들은 전망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. 바다가 바로 보이고 큰 크레임도 있어서 선박 수리나 태풍 같은 게 올 때 배를 올리기 아주 좋겠네요. 송발도 있고 그물 작업도 지금 조업을 나가려고 그물 작업도 많이 해놨습니다. 해광어 광명어 형등어 노물 물이 엄청 맑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그다음은 Hoy 벙 로uk offenses 내